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귀여운 과일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진짜 귀엽죠? 크기도 레진아트에 딱 사용하기 좋은 작은 크기의 스티커들이라서 오늘은 이 과일 스티커들을 사용해서 귀엽고 상큼한 느낌의 과일 컨셉 쉐이커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과일 스티커들과 함께하는 과일 스티커들을 사용해서 모든 습관은 다진마늘에 남아있을 때 염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끓여 넣은 후에 차가운 물을 넣어주고 스티커들이 넣어서rol을 넣어서 이대로 5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제 이 과일 스티커로 테두리를 꾸며주고 한 번 더 레진을 부어서 굳혀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한 번 더 완전히 굳혀줄게요 이제 타령해 볼게요 두 개 다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졌네요 되게 장난감 같기도 하고 과일 스티커들도 또렷하게 잘 보여서 진짜 귀엽네요 그럼 윗면을 막을 필름을 두 장 잘라줄게요 그리고 안에 파츠들을 채워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앞면 꾸미고 도민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캐링 달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과일 컨셉의 워터쉐이커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과일 스티커 자체가 귀엽게 잘 보여줍니다 귀엽기도 하고 또렷하게 잘 보여서 진짜 귀여운 쉐이커들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봐도 테두리에 과일들이 보이는 게 또 귀엽죠 이래서 쉐이커 만들 때 이렇게 투명한 층을 앞면에 한층 만들면 간단하게 꾸민 쉐이커라도 깊이감이 느껴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재미가 더해져서 더 퀄리티 높은 쉐이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면에 투명한 층을 자주 만드는 편이죠 두 쉐이커 다 색도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졌고 도밍도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더 마음에 드네요 요즘같이 꿉꿉하고 더운 날씨에 이 과일 쉐이커들 제작 과정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